인원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어머니들 지대로 즐기시는데요? 인원으로 들을게요 비디오 예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하여 누우니까 파란 하늘이 보이고요 앉으니까 아름다운 섬들이 보입니다 구미에서 오신 여사님들 진짜 잘 오십니다 누워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폐포켓 플레이스 배 내부입니다 배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휴식을 따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키친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데고요 이쪽은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돌탈 수가 있고요 해파리 때문에 아름다운 곳에서 수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잘 치시네 뒤에서 찍은 장면 보셨나요? 고맙습니다 와! 이리와! 이리와! 이리와!